은희씨 은희씨 나 오늘 잘했어요?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발 다쳤어요? 아니요 그냥 좀 여기 앉아봐요 괜찮아요 여기 앉아봐요 피 났네 많이 다쳤네 의문실 가야겠어요 아니다 담당자 불러야겠어요 잠깐만 있어요 이렇게 잠시만 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응 은경아 나왔어 에이 삐졌어? 나 오늘 잘했어? 응 최고야 중간에 틀렸는데 여기 사람 많은데 사람 없는 데로 가자 응? 응 응 응 고마워 응 은경아 저기 저벨 보여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참 응 응 응 응 응 어 응 응 응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